루프 아우 의원님 하루 일과가 어떠셨어요? 뭐 아침에 일어나서 지역 행사하고 안산 내려와서 가족분들 아는 장터 들어오고 인사드리고 물건도 좀 사고 받고 물건 다 사신 거예요? 아니에요 받은 것도 있고 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서울대병원 가서 이따가 이제 집에 가는 중입니다. 근데 왜 이렇게 잠시 계신다 그러더니 이렇게 오래 있다가 가세요? 말씀도 나누고 또 내일 국감 정리도 준비도 여기서 좀 하다가 가는 길이에요. 네 푹 쉬시고요. 내일도 화이팅 하십시오. 네. 내일요. 네.